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만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용띠하고 안 맞아서 죽이는 띠 그만큼 안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용띠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하고는 상충이 꼈기 때문에 충살로 자꾸 부딪혀 부딪히면 서로가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 간섭을 해서 자꾸 안 되게끔 만들고 결론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면 부부의 연호로 살 수 없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 문제고 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고 하면 살고 있는 사람은 뭐 헤어져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그 충살을 잘 벗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뱀띠 뱀하고 용하고는 어떻게 보면 같은 저기로 해서 서로가 잘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으면서도 안 맞는 게 뱀띠하고 용띠예요 서로가 으르렁대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핥히고 또 짓누르고 그 눌러서 밟아서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면 무엇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밟히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또 부딪히지 않는 것이 서로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안 만나면 좋겠죠 안 만나고 서로가 인연을 될 수 있으면 끈을 만들지 말아야 나중에는 원수가 되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만났다 헤어져도 어디 가서 만나도 그냥 얼굴같다 붉히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용띠하고 뱀띠하고 만일의 상극이기 때문에 진짜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진짜 원수가 지내요 아주 지나가다 몇 년 뒤에 만나도 눈은 흘기고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러거든 안 보면 괜찮은데 뭐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띠들을 보면 서로가 상극이더라고 부부간에도 못살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띠를 지금 피해가면 좋지 않을까요 또 말띠, 말띠하고 용띠하고 상극이에요 외면적으로 봐서는 말은 땅을 딛고 달리는 거고 용은 환상의 동물이라서 하늘로 승천을 한다 이러는데 뭐 땅과 하늘가 그렇게 크게 적이 될 건 아닌데 서로가 참견을 하고 서로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부부간에도 내가 더 당신 분도 나이에 지내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하면 특히 이제 남자하고 남녀 사이에 남자는 그냥 무덤하게 넘어갔는데 여자가 너무 잘 되잖아 그러면 그게 그냥 남자가 굴복을 해야 되고 여자는 만일에 남자가 잘 되면 남자를 뭉개려고 하는데 남자가 고집이 있기 때문에 용띠 남자들도 안 잡히거든요 말띠도 고집이 있지만 용띠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서로가 춤과 춤끼리 부딪히는 것도 더 무서운 띠에 격하게 부딪히는 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돼지띠 뭐 어느 누구나 쉽게 다 알고 있지만 부모님 뭐 옛날 부모님 다 잘 아시잖아요 아 용띠하고 돼지띠하고 뭐 어느 자리에서 얘네들 살면 안 돼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어른 옛날 어르신 말이 틀리는 게 없어 제가 무석인이 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무석인이 되기 전에 몰랐는데 그래서 돼지하고 용띠는 상극 극과 극이니까 만나지 않으면 좋은 인연인데 뭐 잠시 잠깐 보고 지나가는 인연 같으면 괜찮은데 인연의 끈을 갖다 맺어진다 그러면 좀 상가하고 멀리해야지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기왕이면 나하고 잘 맞아서 어느 누구나 배우자를 만난다고 해도 평생 같이 갈 배우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서 잘 만나서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런 저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화근이 되지 않게끔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결혼하셔서 또 사시는 분들은 뭐 살충살이라든지 이런 것도 벗겨내는 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이 이제 살기는 살아야지 되겠고 자꾸 부딪친다고 하면 뭐 청왕만신을 찾아서 의뢰해 주세요 그 해결책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용띠하고 잘 맞는 합의가 잘 드는 띠는 용띠하고 양띠예요 서로가 보듬어 안아주고 힘든 것을 알고 아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 것이구나 해갖고 둘이 한 쌍의 잘 맞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용띠분들 양띠분들 뭐 결혼하시고 그런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용띠하고 양띠하고 잘 맞습니다 잘 맞고 또 이제 원숭이띠 원숭이띠들은 머리들이 지금 좋거든요 머리들이 좋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꽤가 많아요 한편으로 보면 용띠는 지금 꽤는 없어요 다 그냥 누구한테 상대방이 좋다고 하면 다 해주고 싶고 이제 막 이러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힘으로 쓰는 것은 용띠요 머리를 쓰는 건 원숭이야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인연을 맺힌다고 하면은 더 잘 살고 가정에서 큰 화목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제분들도 또 머리들이 좋아요 또 이제 소띠 소띠하고 용띠하고 사주상은 뭐 이 손은 그래도 마음이 용띠같아 납부되는 건 아닌데 좀 너그럽고 베푸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하고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한다 해도 이해심이 많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용띠들이 성격이 지금 급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캄포라지에서 주면서 잘 그 자리를 응용을 해 가지고서는 도와줄 수 있고 메꿔줄 수 있는 게 소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띠하고 용띠하고 사주상은 잘 맞으니까 궁합도 괜찮아요 또 이제 토끼띠 토끼띠 분들 용띠하고 사주상이 잘 맞습니다 어떤 거로 잘 맞냐 금전의 파티너로도 잘 맞고요 모든 계획을 머리를 둘이 싸매서 계획을 짜면은 참 좋은 계획이 나와요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환상이죠 제가 이제 용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상극인 사람 아닌 사람 죽이고 살리는 사람 이런 띠를 갖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잘 참작하셔가지고 앞으로 갖다 이걸 참작하셔서 내가 주의할 건 주의하고 그리고 이어 넘어가셔가지고 좋은 가정들을 갖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난 선녀 또 가정을 꾸민 분들이나 여러분들 지금 살기 힘든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오래가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가족끼리 단합이 잘 돼가지고 부부끼리 굴곡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한발자씩 양보를 해서 서로가 배려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청학만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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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